먹고 가 아무도 갈게 그건 너가 버려주고 나 혼자 먹는 거 싫어해 A야? 어 A야 빨리 먹을게 천천히 먹어 안 그래도 천천히 먹을 거였어 야 야 야 쟤 차석진 아니야? 야 진짜 잘생겼다 진짜 맛있어 무슨 일이야? 아 맞다 나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 뭔데? 니가 우리 학기에서 인기 탑10 안에 든다는 거야 탑10? 응 탑5 에? 네? 니가 왜? 내가 농구하는 게 멋있어서 반했다나 뭐라나 눈을 뗄 수가 없다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다고 너도 인별 열심히 하나 보네 딱히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기록 남기는 정도? 에휴 나만 존재감 없이 사네 나만 얘가 딩동보 1학년 얼굴? 별로 서준형이 원탑인 듯 근데 남들이 네 사진 보고 악플 달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는 거 신경 안 써요? 야 그런 거 신경 써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 대는 거 너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됐지 응? 내 친구들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된다고 그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다 먹었다 갈까? 응 야 같이 가 알아듬 흥 흥